짠! 오! 뭐야? 물 추인지 알았네 오! 야 우리 원을! 오 뭐야 이거 칠택주 좀 좋은 거라던데 crim홍 없는거 같다? 뭐 토끼 같은거다? 이세계야! 가자 petanne 그냥 입술 돼 줘라! 이대기 한봉 toppings 이세대! 뭐야 뭐야 그 가격은 잡았다 이 딱쯤인 핑카chte 망고 컵 가자! 이세대? 오!! 이세대! 뭐야?! 웃음 웃음? 이름이 있다구요 오! 귀엽게 생겼다 아싸 2세대 자 가자 이번엔 비자리가 앙버터 아 2세대 아니야 가디 어 없는 거 아니야? 없어? 어 우리 윈디가 있고 가디가 없을 거야 아싸 아싸 이술아 난 이술이가 왠지 좋은 거 줄 것 같아 아 딱구리 가자 옳겠다 파이랑 앙버터가 맛있어 이술이도 맛있어 근데 너무 뻑뻑해 뻑뻑한데 맛있어 이술이 가자 2세대 아씨 EV 아 뭐야 다른데? 새로 나온 EV야 뭐야? 원래 있던 건가? 아니 자 딩크다 가자 나 봤어 뭔데? 아보크 아 아하 아보크 몇 개나 있냐 꼬부가 꼬부가 꼬부기니까 꼬부기 좀 했지 그 꽃 들고 어 뭐야 없는 거 같다 뭐 토끼 같은 거다 이래돼야 182번 182번 오 오 마릴리? 184번인데? 그냥 넘어가 그거랑 똑같아 가자 고스 나 왠지 느낌 좋다 이거 안 좋아 아 나 2세대 줄 것 같은데? ... 야 우리 오늘 이제는 잘 뽑는다 3개 뽑았으면 멘타몽. 나는 왠지 멘타몽이 제일 좋은 걸 줄 것 같아. 나 그거 갖고 싶어. 이번에 새로 나온 피카츄. 아 이번에 새로 나왔어? 피카츄? 피츄. 아 드디어 썼었네. 뭐야? 아 고기인 줄 알았네. 고지. 가자 디그다야! 오! 200번대. 진짜? 오 뭐야 이거 7택도 좋은 거라던데 아닌가? 나 금손인가봐 오늘 2세대 겁나 많이 뽑았어. 겁나 많이 죽었어? 겁나 많이 뽑았다고. 거북아. 아 파라스네 이거 있는 거잖아. 근데 우리 뮤뮤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그런 거 뮤 그런 거면 다른 거 포켓몬 스티커 말고 그런 거에서 잘 나오는데 이런 거에서 스티커는 안 나오나? 우리는 왜 빵에서만 못 뽑냐? 아 탕구리. 가자 얘들아! 이거 1세대 좋은 거? 꼬부기 지나. 거북아. 근데 있어. 아 있는 거네. 가자 디그다! 40몇 번인데? 없는 거 같은데? 43번. 뚜박초. 어 없는 거야 우리 이거? 없어? 아싸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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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과연? 야 2세대. 후에. 아 아 있는 거. 후아. 짠. 아 니들이나 있는 건데. 이거 많을걸? 디그다야. 후아. 짠. 아 파라스 있는 거네. 보스 가자. 딱 만지는 순간부터 얘에서는 2세대의 향기가 느껴졌어. 2세대의 향기란 이런 거지. 있어. 진짜 2세대의 메이크인데? 근데 2세대 있잖아. 아 근데 이거 저번에 뽑은 건데. 아싸 나 이금 2세대 간다. 가자. 후에. 2세대 아니야. 오 없는 거다 투구. 투구 없는 거야. 아싸. 좋아. 디그다야. 아 왠지 얘는. 뮤뮤츠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. 뮤뮤츠의 기운이. 짠. 아이고 강챙. 이게 무슨 뮤뮤츠냐. 아 꼬부기. 나 얘는 진짜 뭐 나올 거 같아. 기대해. 오 대박. 대박. 없는 거야. 오 전용. 나 얘 묻힌 줄 알았네. 비린같이 생겼어. 오 2세대. 아 망고 컵게임. 너 믿는다. 아 얘는 항상 손에 묻어서 이게 싫어. 저 숟가락으로 그냥 뽑아 올리면 돼. 숟가락까지 써야 돼? 숟가락 저기 붙어있잖아. 이걸 이렇게. 아 그러네. 오 아. 아니 얘 또 나왔어. 진짜 어이가 없네. 저희가 평소에 방송 안 할 때 먹었던 빵들 안 뜨던. 30개 30개. 자 이거는 누가 봐도 2세대거든요. 가자. 오. 오. 빨가네요. 오 귀여워. 오 이거 좋은 거야? 자 다음.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. 가자. 아 얘는 뭔가 쓰지 것 같다. 아 있어. 아 있는 거 있어. 아니 있어. 뽑았어. 이거 있는 거 같아. 아 얘 이거 이벤트 써 있는 거 보니까 오래된 거네. 아 얘 또 수륙챙이네. 야 방금도 수륙챙이었는데. 아 수륙챙이 맞아. 맞으라고? 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. 오. 꽃뿌리. 와 스티커 찌질 뻔했다. 과연. 아이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. 수륙챙이 세 개나 나왔냐. 아 냄새고. 얘도 은근히 나오더라. 아이 냄새고. 얘도 은근히 나오더라. 이것도 있어. 오. 뭔데 뭔데. 2세대 같은데. 어 진짜? 어 뭐야. 어 없는 거야 질뻑이. 나 이거 얼굴인 줄 알고 2세대인 줄 알았는데. 뭐가 하수구 괴물처럼 생겼어. 입냄새 심할 것 같은. 메타몽이다. 아 메타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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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몽 같이 생겼어. 오. 아 있는 거다. 아 이거 그 고수다. 아 맞네. 있는 거. 2개인가 있을걸. 뭐야. 오 후딘 없는 건가? 많아. 그리고 저번에 이수연이 저거 보고 후시딘이라고 그랬는데. 아 그래 후시딘? 아이. 아. 어이가 없네 진짜. 후시딘. 아. 냄새보. 냄새 나게 생겨가지고. 뭐 침 흘리고 있어. 뮤오ıy치마 안두냐고 림플레임. 오. 아. 뭐 하는거다. 뭔가 생긴건 2세대인데 1세대가 있어. 1세대 아니야? 140 몇 번이 있고. 어 썸드. 어 우리 이거 있나 없나? 없을걸. 일단 도화해야께요. 으음 정. 엄청 많이 나와! 어? 두두 있나? 응. 머리 두 개 달리네. 아, 있나? 없나 모르겠다. 생긴 게 못생겼어. 그냥 이따고 쳐. 아, 얘 있어. 아, 얘는 확실히 있다. 대구리. 색깔이 왜 이따 보냐? 봐봐, 얘네는 다 하얀색이야. 어, 그러네? 얘는 왜 누렸냐, 혼자? 왜 이따구로 뜯어져. 왜 이따구로 뜯어져. 도란도란냐, 도란. 이거 있는 거지? 그래? 아, 없는 것 같은데? 오, 뭐야? 이 세대 아니야? 나이틀 있어. 이거, 그건 질법인 줄 알았어? 어, 그러네. 질법이랑 닮았다. 질법이 다 데리고 다니는 거 같아. 질법이 태운 거다니네, 쟤. 야,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. 아이, 씨. 아, 텅구리. 아깐 탕구리였는데. 짠! 오우우우우우! 야, 이거 나 저번에 뽑은 건데. 오우, 대박! 이거 사람들이 댓글에 좋은 거래, 뮤민찍구들. 아싸! 오우, 룩이야. 대박. 아, 뭐냐, 이번엔. 아 이거 이벤트 꺼네 성원숭 이벤트 있는 건 다 두개야 아니 돼지가 원숭이 몸을 하고 있어 맞지? 아 아깝다 이거 엄청 많은데 와 우리 왜 이렇게 많냐 쓰레기가 더 많아 오 피추 아 근데 이거 두 개 더 있어 피추 나머지 오 야 그래도 좋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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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저기 왜 잘랐냐 몰라 오 좋아 없는 거 이거 또 한 개 뜯어놓자 이 먼저 까보다 얘 못생긴 게 딱 누가 봐도 아 있나 없나 모르겠다 아 얘는 확실히 있어 다 있어? 응 꼬부기 이브이 메가나오 레디안 페이검 페이검 두 개 페이검 보송송 보송송 언니 뽑 근데 내 생각에는 얘 전화 얘 진화 전이 얘 같아 아 그래? 생용이 비슷하잖아 아 그리고 마릴리 누오 마구마구 이거 내가 뽑은 거야 그 이슬이에서 뽑은 거 라이코 에벌 너 라스 그래? 이것도 얘 전 진화 얘가 얘 진화 전인 거 같애 로 기아 로 기아가 두 개가 있어 상훈이 뽑은 거 내가 뽑은 거 난 칠색도 으으으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